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고의 3D 모션 프로덕션 EMP E-motion 캡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고의 3D 모션 프로덕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고의 3D 모션 프로덕션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3D 모션 프로덕션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3D 모션 프로덕션입니다. 2, 2, 3, 1 1, 2, 3, 2 1, 2, 3, 2 1, 2, 3, 2 파슬롤! 안녕하세요. 저희는 EMP Productions입니다. 저희는 모션 프로듀싱입니다.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 프로듀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픽 아스포싱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션 캡처는 물론이고, 인게임 모션 제작까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프로젝트는 엔시스토프트의 아이온 레기온지하고, 넷마블의 7개의 대제, 그 외에 트라와나 1년에 한 2, 30개 업체 정도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션 캡처 시스템입니다. 옵티트랙입니다. 저희는 프라임 17W의 20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시스템이 어떻게 되실까요? 모션 캡처 시스템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가장 좋은 시스템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모션 캡처 스테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서 시연 행사라든가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01로 오시면 댄스라든가, 농구 드리블 시연이라든가, 다양한 모션 캡처들을 리얼타임으로 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션 빌더나 언리얼 엔진 4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걸 보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구경해주세요. 모션 캡처 시스템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에서 높은 모션 캡처 시스템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모션 캡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3D 애니메이션에서 수준 높은 게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G-Star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많은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G-Star는 3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매년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업체들과 계약이 되고, 그 업체들과 1년 동안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 일을 하면서 회사 규모의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EMP는 우리의 최종 업체들이 최종 업체들이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 프로듀실들이 최종 업체들이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 프로듀실들이 업체들과 교통업체들이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 프로듀실들이 모션 캡처와 애니메이션 프로듀실들이